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홍콩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화 담보에서 까칠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치업자 두석역을 맡은 성덕입니다. 궁시로운 거려도 속정 깊은 두석의 후배 종배역을 맡은 김현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홉 살 담보 승희역을 맡은 박소희입니다. 저는 담보에서 보물로 자란 어른 승희역을 맡은 하주원입니다. 담보는 사치업자 두석과 종배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아홉 살 승희를 담보로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해외 관객 여러분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Bouragle는 어때요? 우승이 있으면 바로바로 wy 붙여. 담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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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오 오물댄다. 호 afflictors 혼 뽑는 iP 담보냐? 어르신 담보냐? 어 담보냐? 담밤에 보 오물댄다 와! 나 보물이다!